이승우 오늘 기발교수로 하는 자수꽃 노래 한 번 하이소 노래 한 번 하이소 노래 한 번 하이소 소름때문에 좀 이따 성장에 가 소름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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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뻐라 아유 유나 기자님 그 어때요? 와유 유나 기자님 소름때문에 소름때문에 소주 한 번 하실까 이 마이크에서는 생각합니다 귀청이 너무 잘한다 아유 아유 고객님 부터 카메라부터 카메라배는 위험구들 한 번 드려야하는데 카메라배는 그 차라빵을 한 번 사가지고 꼬마죽으로 나세안 나쁘지 자 찰밥 오늘 진짜 맛있는 찰밥을 먹습니다 마크 회장님 집 자 모두모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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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노리를 해야지 선생님하고 남차하고 뽀떼차하고 이마트 갔어 이마트 갔다오면 윗노리도 한팔 놀이하고 놀이하고 하하하하 나이 나이 고객님의 긴 하나 사는거 잡숩고 고객님도 그 꼬마죽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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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현아 꼬마죽이소 얌의 애매 안녕하세요 이쁜 이 얼굴 마이 비차 이쁜이 얼굴 이쁜이... 이쁜이.. 이쁜이 손언들과 안녕하세요 이 예쁜이에요 괜찮네요 잘 먹으러 왔어요 와.. 찰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산돌이 지금 산돌이 7일 날 노래하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이따 노래하고 가야 되겠습니까? 노래하고 또 가야지